전대미문의 야생탈곡. 어쨌든 오늘 저녁 식사는 정글 역사에 큰 획을 긋겠군요. 쭉쭉이가 있는 것은 물에 뜨거든. 아아. 새소가 될까? 잠깐만. 이 정도면 얘 너무 많이 물을. 이따에 물을 조금만 넣고. 조금만 넣고 계속 이렇게 주물러. 주물러면서 또 쭉쭉이가 벗겨지거든. 이거만 있어도 되게 힘들어할 것 같은데. 뭐 취향만 있으면. 이렇게 하면 돼요. 보리밥은. 보리밥은 누르면 안 되죠? 보리밥은 돼지 위에 안 돼. 아 돼요? 어. 살면서 바나나는 이렇게 기자랑 처음에. 무지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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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갑자기 우리 다 죽여. 책임이 질 사람이. 뭐해? 지금 흑대는 거야. 무지개. 나 거짓금 뱉어야 되나 했는데. 아. 아. 아니 우리 목숨은. 무지개가 다 달려있는데. 무슨 맛이야? 고구마야. 진짜? 이게 그냥. 고구마 맛이야. 소금 찍어 먹으면 기사네. 소금을 찍어서 먹어봐봐. 먹어봐. 고구마. 와. 먹을만 하죠? 야 먹을만 하죠? 맛있다. 맛있죠? 감자야. 소금 찍어 먹으면 감자야. 어. 감자 맛인데?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싶다 노래 불렀던 감자. 예. 음. 야 감자인데? 와 맛있다. 아 행복하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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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력있네. 맛있어. 매력있네. 너무 맛있다. 우진이는 이제 환족 됐어. 아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. 진짜 맛있어. 어 진짜 맛있어. 농담이 아니라. 진짜. 좋은 사람들이랑 먹는 것 같아요. 와. 형님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. 또 그런 얘기는 크게 하셔도 돼요. 아니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. 오빠. 가식적이라고 그럴까.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지금 정환이 형이 그랬습니다. 아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.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고. 야 되게 좋은 말이다. 진짜 궁금하다. 서울에서 먹으면 이런 맛이 날까? 안 나니까. 안 나겠지. 아 이거 밥이 진짜 맛있다. 오 소리야 소리 들려. 오 소리 들린다. 오 소리 들린다. 와 믿는데. 형 밥 거의 다 먹었죠. 다 됐어 다 됐어. 맛있어. 아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아 맛있죠. 네. 괜찮지 않아? 봐봐요. 어? 다 익었어? 옥수수 알갱이 맛이 나. 그렇지. 어 진짜? 찰옥수수 알갱이 맛이 나. 찰옥수수. 찰옥수수. 어때요? 맛있어요? 이런 말 하면 안 될 텐데. 우리 와이프의 질을 맛보셨던 맛이다. 이렇게 먹으니까. 진짜 잔뜩 밥 먹다 먹으니까. 찰옥수수 맛이야. 진짜? 야 맛있다. 어 진짜다 옥수수 맛이다. 그냥 밥맛이 아니에요. 진짜 맛있다. 진짜. 이거는 막 톡톡 터져. 진짜 자식이 있어. 찰옥수수 같아. 진짜. 내 표현 잘했죠. 찰옥수수.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톡톡 터지는 그 식감. 어 맞아 씻네. 이 식감 좋아. 너무 맛있어. 고추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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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가서 한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. 제작진이나 연기자나 모든 다 한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.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. 진짜로. 우리 오늘 첫 끼인데. 진짜 첫 끼야. 이거 지금 많잖아요. 없는 거를 뭐. 김과 고추장을. 고추장하고 김. 김까지. 감사합니다. 김하고 고추장. 김하고 고추장. 김 한 개. 이게 어디야. 이게 어디야. 이게 몇 개 들은 거예요? 이거 통 몇 장 들었지? 한 18. 진짜 짧게까지. 끝까지. 아유 씨. 냄새가 어떻게. 얘. 이거 그냥 좀 제대로 한거야. 그들은 좀 덧붙 ser인 것 같아.